자신있니? 미쳤나 미쳤나 난 신이라고 별을 창조했다니까 쏠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? 미드가 아크샨인가? 아크샨이면 뭘 들지? 여왕패들고 이렇게 가보죠 탈진될까? 고민되네 오케이 탈진 뭐야 이거 그거 그브가 먹었어야 되는데 아깝네 도움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식의 플레이가 가능하다 치아를 뚫을 수가 있죠 똘 사기네요 네? 여썟 아크샨도 1레벨 좀 세가지고 무리하지 맙시다 와우 1레벨 고소인데 까비 이게 안됐네 라인 좀 태웠네 흠 흠 자 분위기 안좋으니까 뮤톨 한번 정말 좋았다 그쵸? 타이밍 정말 좋았네요 이거 탑 오독함 아니 웨이브 이거 다 버리고 왔다고? 싸이오나? 나 그건 좀 아닌거 같은데 누가 봐도 다이브잖아 그리고 아니 그브님 화이팅 그것도 좀 아닌거 같은데요 여기 뭐 마스터 다이아 맞아? 아닌거 같은데 가버려 절대 안되지 오 바텀 네이스 드디어 승전보가 좀 들리는구나 아래에서도 상대도 뭐 무리 안하니까 난 무리하지 말아야겠다 천천히 합시다 어? 야미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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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계속 시야를 뚫어야 될거 같은데 아우 맛있어라 자 그리고 오브젝트가 굉장히 빠르다 오솔은 그런식으로 극딜이 가능하다는거 굿 자 이제 그건데 궁극기 진화 이번공 좀 쎄요 자신있니? 미쳤나 미쳤나 난 신이라고 별을 창조했다니까 얘 뭐함 뭐하니 어 줘봐세요 아니 저걸 졌는데? 이를리아 진짜 레전드네 어?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GG 아 1승 챙겨가네요 다음판 어우 센거 봐 1렘 날먹당했네 평타 평타 평탐 평타 평타 흠흐흥 아프지 따끔하지 왜? 이 빠졌다거든. 좀 애매한디? 그냥 합시다 이거는. 까비. 이거는 만족하고 귀환하죠. 에코는 잡았으니까. 만화가 없어서 더 못하겠다. 빠졌다. 아 이게?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? 잡을만 했는데 그쵸? 크랩? 됐습니다. 굿. 기마시고든. 다이 승. 아우솔 사기입니다. 나 킬 너무 많이 먹었는데? 갑자기 3킬? 다행이다. 굿기는 하는 중 일단. 어? 어? 아. 아 이거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 W를 안 아꼈어요. 이거 아꼈어야 되는데. W를 진짜 확실할 때만 써야 되거든요. 좀 급하게 썼다. 여기서 좀 손해받네. 왜 가지? 바이영. 어? 잘못 찍었네. 스킬? 표 찍어야 되는데. 아 뭔가 아쉬운데? 이대로 끝내면. 뭔가 아깝네.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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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끊겨? 대박. 좋습니다. 가능하니? 땡겨. 좋아요. 나이승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좋습니다. 어려. 절대 안 되지. 아 이게 안 돼? 서비. 앞으로 썼으면 뭐가 좋아요. 캬아. 이게 팀워크지. 가보려 가보려 가보. 어? 어? 베이스 없어서 할만한데? 아 또 애매한가? 아 근데 뭐. 에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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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. 에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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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어어. 에니. 에니. 여깃는데? 이거 가능하지 않나? 크게 몰면? 누구 없잖아 여기에 걔를 잡자 그냥 와 이게 누구? 에바 진짜 아깝네 난 중 됐지 어우 마잇더라 처치했습니다 아 이게 안돼? 될만 했는데 아깝다 차비용 어 클리어가 좋긴 함 진짜로 한 번에 다 돼 좋습니다 나한테 왜 저만을 거니? 이거 좀 아쉬운데? 이런거 당해주면 안좋은데? 좋아요 좋아요 신입니다 뭐 잘못 맞는거 같애 스킬을 보호기를 아 천천히 하지 왜이렇게 급하게 썼어? 벌치야 어? 차비 좋아요 우리 하지 맙시다 라고 하자마자 네 아쉽네 어 잡아둬 어 잡아둬나? 잡아둬나? 와 잡았다 좋아요 와우 이게 트모크지 난 아무것도 안했지만 좋습니다 아우 아우 맛있다 으하하하하하 아우소리입니다 맛있네 할건가 여기서? 뭐 해도 되긴 하지 W를 좀 아껴요 절대 먼저 쓰지마 W를 절대 먼저 쓰지 말고 지금 써요 확실할때 써주는게 좋다 아우솔입니다 아직 너프 안됐어요 신챔입니다 대징 대징 곧 공급 라용 예수 ses 예수 오옹 이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